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외부로 나가서 그렸구요 채색은 실내에서 했습니다 종이는 매처 트래블룩이구요 사쿠라펜을 사용했습니다 제일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웃기고 있는데 고양이를 그리고 있었다가 고양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도 왔었구요 그래서 제가 그리던 고양이는 마저 그리고 그랬습니다 채색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하늘은 오늘 아침에 날씨가 그렇게 맑지 않아서 좀 뿌였는데 그냥 하늘은 제가 그냥 울트라마린 이런 색으로 좀 강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초록색도 표현했구요 오늘은 화이트나이츠를 주로 사용했어요 더웬트 물감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안녕히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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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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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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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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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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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